라 어이 어어 잘못넣어갈 뻔했다 아니 다있어요 그럼 바꾸고 좋았다 자 오른쪽으로 가자 오른쪽으로 가자 소... 소울도 디온다 야 왜 또 오른쪽 혼자야 나 주와라니까 디바 로봇 개피 리바 로봇 다운 나 메르시 얻어 갈렸다 초반이다 초반이다 나이스 죽어라 이 자식아 우리 메르시 얻어 갈렸어 봤음 저 시프트 한번만 봐주세요 누구 말하는거야? 메르시 메르시 와달라고 됐어요 됐어요 가자구나 어우 디바 나보러 온다 아 디바 무서워요 우리 메르시 님 메르시 님 궁 채우세요 많이 맞아 드릴게요 들어가면 돼요 거점에 죽으세요 그냥 거점에 죽으세요 들어가서 아니 죽었어요 들어가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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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죽는다 그냥 죽어 빨리 좀 죽여라 얘들아 안돼 안돼 난 살아날 수 없어 난 살아날 수 없어 ㅋㅋㅋㅋ 그래 야 bt 못 빻았어 superb Bed 너무 빨리 죽었어 망치나 밖에 바로 죽었어 자 이거 뺐네 나 궁이 있거든 요번에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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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궁 두개있다 아 요번에 궁이 있으니까 카라랑 궁이랑 응응하자 이거 카라랑 응응하면 돼 이거 그냥 바로 들어갔는데 이속 받고 잘탈 잘탈 우리 팔 안하잖아 누가 위에있어 윈턴 뒤에 와봐 윈턴 뒤에 와봐 이씨... 짜증 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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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이게 아 저기 안되지 무슈요 벌레같은 자식 아 못달구 빼봐요 빼봐요 아이고 아 화가도 못먹었다 빼봐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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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이거 파라 궁이 너무 늦게 들어왔어 빠르게 들어왔는데 실험이 더 필요하겠네 아 그래요? 아니 감사합니다 이거 판 너무 입을 털었어 나 혼자 으흐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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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흐흫 갠지 나와봐 넌 개새X야 어 살려줘 으흥 스치면 죽어 안돼 메리 죽었어 나 아파 아 outta 암프리카 보고있에 왜 그래요 오빠 하단 있었어 난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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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내려놓은게 매크리 부조화 못이갔어 얘 매크리 개피 매크리 개피 겐지 개피 겐지 뒤에 개피 세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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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 으아아아 인정 아아 딜러 하고싶다 하세요 아 딜러 오고 싶다 딜러 뭐해요? 문쟁이 딱 메이 할 것 같은데 아닌데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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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메이 에이 굴인데 안 돼 이거 잠시만 이거 무신론자 라인 들어줘요 이거 정글앱 때문에 아니요 라인 일단 입구막기야 입구막기 하면 돼 이거? 풀잔치 생각하고 해야돼 그럼 디바 게노가 아니에요 저는 번갈아 가면서 사줄게요 번갈아 가면서 음 설계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가자 설계 한번 하자 음 일단 저 앞에는 걸리니까 안되고 음 어디 한번 박아볼까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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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너무 무난한데 여기 너무 무난해? 아 너무 무난한데 아 여기서 내가 짤 쳐줄테니까 애들이 포커싱을 못 보는거지 어 오케이 오케이 여기서 올게 우리가 그러면은 이쪽에 있자 이쪽에 이쪽에서 여기서 짤 치면 여기 보면서 오다가 벽 걸려가지고 한 명 감 야 아 그렇지 정확하게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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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거 판정 범위 엄청 넓어서 잘 보이 잘 보이는게 아니고 잘 맞지 ㅋㅋ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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ㅋㅋ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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崢안달 왼쪽으로 뚫고 들어가요? 오른쪽 랏 아 덫웰리 잘 부숴 얘들 프레이서 역겜 빠졌고요 아이고 죽어버리네 어 이거 뭐야 막 죽었어 와 망했다 망했다 메인딜러 죽었다 밀고 들어온다 메인딜러 없으니까 밀고 들어온다 어 무슨 일 잘랐어 라인필이터 왜 이렇게 빠짐 나 이거 그냥 여기 둘게 연승하면 점수 많이 주죠 당연히 100점까지도 줘요 연승 연승하면 아니 겐지 나왔어요 디바 위로 왼쪽 위로 어 나이스 겐지 뒤에 들어와 있어요 겐지 거쳐 라인 반피 겐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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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엉 겐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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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돼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 제냐타 우클릭 풀차지에 맞아버렸다 라인 다운 너프 머리 위로 트레이서 다운 디바 로봇 걸렸고 어이고 뒤에 겐지하고 제냐타 들어와있어요 왜 오른쪽에 오른쪽 위에 제냐타 디바 너 들어왔다 제냐타 오른쪽 위 제냐타 개피 어디갔어요 제냐타 톡 꼈다 나 킬짝이네 죄송하게 조금만 더 멋지게 좌우 빠지고 킬이고 아이쿠 우슈 우슈 아.. 아니요. 딜에 위로 던져야죠. 방극 위로. 왜 딜 주려면 라인한테. 여기 상대 백그레 나오겠네. 맞지? 근데? 아, 상대면 세빙이 죽었네. 아, 거짓새끼.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여기서 존나 오봐야, 선생님. 아, 넌 오빠가 똥! 이게 뭐 하냐? 이게 아니지. 제일 중요한 셋이 됐어. 제일 중요한 셋이. 차지 엄청 빨리 되는 거 보이고 피가 거의 없었나 봐요. 백 백 백 나오던데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아, 진짜. 아, 진짜. 방송 오래 하.. 오래 하죠. 지금 몇 시간째야 하나? 일곱 시간째.. 괜찮아요. 저.. 한 스무 시간 방송도 해봤어요. 옛날에. 어릴 때. 군대 가기 전에. 롤 방송할 때는. 한 스무 시간 방송.. 스무 시간 방송도 해봤어. 와, 많이 올라왔어. 죽는 줄 알았어요. 그때 이후로 열 시간 넘게 절대 안 와. 절대. 진짜 오래 해도 열 시간이고. 네, 그중. 네.